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도 이제 3년 전인 2020년도 4월 15일 날 총선이 실시되고 이제 2021년 2년 3년 3년째가 됐네요. 참 사람이 살아가는 일이 다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제 역시 이제 2000년에 연구소를 떠나가지고 그야말로 뭐 세상하고 웬만큼 담을 쌓고 특히 공공적인 그런 문제 정치사회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조용하게 이렇게 아이들 그냥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데 전념해가지고 한 20년 정도 전혀 뭐 예상치 못하게 이제 활자의 시대가 가고 영상의 시대가 펼쳐지니까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2019년의 조국 사태 때문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되고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당시에 이제 극구 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한국당의 또 공천관리위원을 맡아가지고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홍력을 치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뭐 어쨌든 문재인 정권의 브레이크를 그려야 되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 적극적으로 미래통합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아직은 기백이 살아 있으니까 선거 데이터를 보고 야 이거는 부정을 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3년 동안 줄기차게 이제 방송을 하고 이제 마무리 작업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도둑놈들 시리즈를 이렇게 출간해서 마무리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라가 참 큰일 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그런 이런 이야기 하면은 걱정도 팔자다 이렇게 하겠지만 나라가 스스로 그냥 선거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이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해결할 의지를 여당 야당 대통령 다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이제 특별히 오늘은 4월 15일이 3주년이니까 뭐 그래서 이제 이런 4.15 총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양반들이 다른 선거도 손을 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확장을 해보니까 뭐 2017년 문재인 씨가 당선되던 대통령 선거 2018년 홍준표 자유한국당 당대표 시절에 있었던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2020년 4.15 총선 2021년 또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또 3.9 대통령 선거 2022년 또 요리를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모두 다 손을 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심각한 문제는 이거를 해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나라가. 그러니까 뭐 그냥 이 체제 하에 사는 거죠. 선관위가 그냥 만들어주는 지도자를 그냥 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숨이 막혀서. 오늘 방송은 아주 특별한 그런 날입니다. 이게 4.15 총선이 3주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또 밝히면서 다 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어떤 조직인지 대한민국의 정치인 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대한민국의 이런 단심제 선거 무효소송을 맡은 대법관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서울법대가 양산한 그런 판검사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변호사들이 어떤 인간인지 다 본 것 아닙니까 그것만 본 게 아니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드물고 그냥 조선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걸 또 우리가 본 것 아닙니까 조선 사람들 조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의혜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를 향료할 수는 권리가 없는 거죠. 참정권이 빼앗겨도 다 입 다물고 사는 겁니다.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냥 분노하거나 이렇게 이제 안 하죠. 사람이든 뭐 나라든 민족이든 간에 그 수준에 맞게끔 대우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라를 이끄는 지도청들만 본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드물고 조선 사람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목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나라가 좀 잘못되더라도 뭐 남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자업자득이란 사자성어처럼 자신들이 그냥 뿌린 그런 씨앗을 거두어드리는 겁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있듯이 뭐 이 문제를 내가 뭐 사회적인 이슈에 그렇게 관심을 끊고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고 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뭐 학비도 버려야 되고 뭐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이 문제를 그냥 만나가지고 서울의 중산청에 이름들 좀 유복하게 큰 친구들은 뭐 지금 만나도 이런 문제 하나도 관심 안 가지는 거죠 뭐 그리고 뭐 병호야 그만해라 뭐 그만하면 됐다 이런 식이죠 자 어쨌든 그래도 이번에 저는 마무리하는 작업에서 도둑놈들 이 책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선거가 5권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께서 나라를 좀 위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책도 구매해 보시고 또 주변에 소개도 해 주시고 선물도 하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걱정 안 됩니까? 나는 살만큼 살았고 아이들 다 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삐끗해진다니까 별로 크게 타격받을 사람은 아니죠. 여러분 진짜 겁 안 납니까? 나는 참 그거 보면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거가 무너진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지 참 다들 대한민국 사람들은 고민을 할 건데 조선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피를 흘려 싸워 가지고 이런 체제를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인간이라는 것은 아주 큰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얻은 것은 고마움을 잘 모르는 거죠. 본인들이 처절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면 고마워할 건데 그런 거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 자필반 간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는 거죠. 하나도 그 사람들 걱정 안 할 겁니다. 우리가 실수해가 잠시 뭐 제 양반들이 지금 권력 노름을 하고 있다. 놀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많이 배웠습니다. 내가 나서 자란 나라라는 것이 어느 수준이고 각 구성원들이 어떤 정도의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그렇지 않으면 아주 노년이 될 때까지 깜빡 속았겠죠. 한마디로 딱 정리하게 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주 드물고 조선 사람들만 우글우글한 겁니다. 조선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렇게 누릴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누립니까 그럼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외부에서 준 겁니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걸출해서 이러면 들 깨워가지고 이런 체제 합시다. 미군정이 들어와 가지고 기역니언 가리켜가면서 뭡니까 성가하게 만들고 그러니 다 공짜로 얻은 거죠. 미국의 성교사들하고 캐나다 성교사와가 보금도 다 전해주고 했으니까 공짜로 얻었으니까 아무 고마움이나 고마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아우성을 친다 해가지고 나라의 진로가 크게 바뀌거나 그렇게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사회의 한 구석에서는 옳은 소리, 옳은 소리, 올바른 소리를 또 하는 그런 데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공병호TV를 꾸준히 하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